안녕하세요. 이곳은 수원 중심 상권에 있는 인계동 인계리치아 풍부관입니다. 오늘은 이곳의 모델하우스를 제가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인계리치아는 총 180세대 단일평형 단일구조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저 위가 보이시나요? 높은 천장구 4.1m예요. 제 키가 큰데 보통 아파트에서는 제 머리가 천장에 닿는데 너무 천장구가 높아서 머리가 닿지 않네요. 이쪽을 보시면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만의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이런 팬트리 공간이 없지만은 저희가 유일하게 인계동에서 팬트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슬라이더 문이 죽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엌과 방을 확실하게 나눠주죠.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이 드럼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이 냉장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 수납장구를 하고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외압구가 오른쪽에 공기청담기가 들어가죠. 여기에요. 위에 여기는 빙계동 도시형 생활주택 복층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올라 보시겠어요. 자 여기는 일반 저같은 성인도 충분히 잘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죠. 이 층덕 수납공간들 보이시나요? 기다리고 계십시오. 안녕. 안녕. 안녕.